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볼게요.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입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한번 보실 텐데요. 중랑구 면목동에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7호선 사가정역, 도우 약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면적은 공급 면적 30.1, 그리고 전용은 23.96 제곱미터며 충수는 총 8층 높이의 6층 매물입니다. 류열 층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 구조가 되어 있고 준공은 올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의 매물이고요. 맨편으로 보시면 아이파크 아파트와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가 내년 6월, 7월 중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한참 막바지 준비 중이고요. 거기에 453세대 그리고 1505세대 크게 단지가 쾌적하게 조성될 예정이며 아래쪽에 보시면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아주 여기도 사이즈가 크게 대형마트 운영 중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산책 및 자전거로 타실 수 있는 중랑천 쾌적하게 흐르고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옆에 이용 가능하고요.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 구리시와 암사동으로 이어진 용마터널도 아주 근접하게 인접해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또 학교들도 학군들도 다양하게 몰려 있는데요. 왼편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서일대학교부터 해서 면목고, 면목중, 그리고 면동초등학교까지 해서 다양하게 학생권도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보시면 상봉역, 7호선, 경춘선, 경위중앙선에 KTX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역세권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가시면 청담동까지 환승없이 강남권까지 약 15분대에 다이렉트로 또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오른편에 보시면 송파권도 잠실 및 위례 15분대에 이쪽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강남권과 송파권 아주 접근이 용이한 입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호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중남구 위쪽으로 보시면 촉진지구가 주거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현재 한참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대가 이렇게 쾌적하게 공사 중이고요. 한번 조감도 한번 살펴보시면 고층 건물 들어서 인해서 단지도 쾌적하게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된과 동시에 상봉동에는 현재 상봉터미널이 현재 있는데 그 일대가 중남코엑스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52개 층의 세계동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중남코엑스가 들어온과 동시에 그 현재 운영 중인 엔터식스 쇼핑몰과 코스트코, 이마트 그리고 이제 중남코엑스까지 조성이 되게 되면요. 강 동북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 쇼핑센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된과 동시에 교통체증의 문제점도 좀 따라올 텐데요. 지금 면목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면목역에 면목선이 들어온과 동시에 좀 교통도 좀 흐름이 좀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음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인접해 있었는데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라인으로 공사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기존 도로는 여의도 열배 면적에 수변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쾌적한 공원이 또 주변에 자리 잡을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면 화이트톤으로 군더더기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졌고 화장실도 지금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서 안전에도 신경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들도 수납 공간 잘 활용이 들어가 있고 인덕션 및 세탁기 옵션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예상은 2억 3천만 원에 현대 임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역세권에 아주 좋은 위치인데 불구하고 실투자 금액 1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월세 시 예상은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2천 4백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그 아주 강남권까지 15분대의 다이렉트로 이동이 가능한 7호선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 등이 긴 접해 있어서 교통망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면목동 신축 물건 중에 초역세권으로 현재 가장 우수한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비 사업과 면목동의 그 면목 패션 특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 일대가 집가 상승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호재죠. 면목선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교통호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